미국 의대의 치대 진압과 관련된 정보를 나눠주시는 곳입니다. 스템 연구소의 폴종 박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폴종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서 이번 사이클에 의대 원서 오픈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작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오픈이 되면 학생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프로파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에세이도 그렇고 거기에 각 활동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접수는 못하고요. 서밋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원서 작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에 수업 들었던 것들을 다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에 대학에서 수업 들은 것들이 있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특히 중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업 들은 것 가운데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크레딧을 인정을 받은 과목들은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AP 과목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AP 시험을 받는데 내가 진학한 대학에서 그걸 크레딧을 다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도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3학년으로 편입을 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들은 수업 일부는 그 편입할 당시에 다 인정을 해 주는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지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디렉션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내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거나 하면은 엠카스에 아니면 AMC에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그동안에 수업 들은 내용이 오피셜한 트랜스크립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리파이가 안 돼요. 베리파이가 안 될 경우에는 내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빙빙빙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학생들은 벌써 베리파이가 돼서 다 의대로 넘어간 다음에 세컨더리 써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 거는 아직 베리파이도 안 됐고 세컨더리도 안 와요. 이렇게 되면은 내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서 작성을 할 때에 그러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에 수업 들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베리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스텝 연구소에서는 벌써 원서 작업은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희가 4월 23일에 올해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원서를 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포즘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학생들을 지도할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시하는 의사 친구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에세이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원서는 빨리 작성을 해서 빨리 접수를 해라. 이렇게 많이 레커맨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물론 맞아요. 롤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떤 경우에 보면 빨리 접수를 해야지 유리하다는 이 얘기를 듣고 원서가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빨리 원서를 내야 된다고 서두르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험을 봤을 때는 빨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일주일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실수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몇 번이라도 그걸 검토를 하고요. 또 이게 내가 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한 번은 리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돌다리를 두드려보듯이 계속 점검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런데 일단은 모든 게 완벽하다 하면 빨리 내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6월 말이나 7월 초에 베리파이가 된 지원서가 각 지원한 의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6, 7일까지만 접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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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